하여튼 그 네 정재원 선수님 저 정재원입니다 일단 올림픽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오랜 기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정말 준비하신 것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길 너무 바라고 또 가뜩이나 힘든 올림픽 정말 잘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존경하고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준비하신 것 그것들 이번 대회에서 정말 뭐랄까 후회 없이 모든 것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경기 하고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